지금 시작합니다. 사실은 고난도의 킬러 문항까지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문항이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탐구 공부 시간 확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에 실시된 시험입니다. 이번 시험이 실시된 시기는 대부분의 재학생이라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마도 2차 지필평가가 끝난 직후에 실시가 됐거나 2차 지필평가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실시가 됐거나 2차 지필평가를 앞두고 실시가 됐을 겁니다. 어쨌거나 탐구 공부 시간 확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에 실시된 시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문항으로 선생님이 문항 분석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디테일에 디테일에 디테일을 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7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7번. 아,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종례 시간에 우리 반 애들이 정법 문제를 풀잖아. 막 시험지 휘날리면서 이게 왜 틀렸나요? 막 이렇게 왔던 애들이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해도 그래. 의결과 심의, 국무회의가 최고 심의 기관이다. 라고 하는 부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이거 내가 수업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부분입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국회가 국정감심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제 이 둘을 나누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 둘을 나눌 때 무작정 외우지 말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외워봐라 라는 방법까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그 방법이 뭐냐고요? 궁금하면 해설을 눌러봐야지. 지금은 알려주지 않을 거야. 어쨌거나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를 여러분이 조금 살펴보셨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7번 문제가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를 가지고 온 거는요. 해설할 때도 얘기해줄 건데. 그림이 포인트였죠. 이혼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길을 건너서 구청에 가서 신고를 했는지. 그래서 그 전에 길을 건너는 과정에서 횡단보도에서 사망했다. 이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 디테일을 살려야 되는 거. 법적 사구력을 묻는 문제. 디테일, 꼼꼼한 개념 정리 필요했습니다. 자, 우리 사면으로 넘어가서 18번째 문제. 지방자치단체랑 관련된 거였습니다. 6모때도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방자치가 나왔다고 꼭 수직적 권력분립이라고 무조건 자동적으로 암기하지 말자라는 거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공부할 때 무조건 외우는 것도 그래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 전체와 연결시켜봤을 때 지방의회는 입법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과 연결시켜서 공부해주시면 조례안 거부권, 조례안 제출권,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심의 확정권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다라는 디테일까지 살려야 된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 파트가 쉽게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 조례 어디, 규칙 제정 어디 이런 식으로만 나왔는데요. 이제 안 나왔던 내용까지 살릴 수 있고요. 그 디테일을 연습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번 7월 학평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킬러 문항인데요. 킬러 문항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조심스럽지만 왜? 예년의 선거 결과 분석과 같이 고난도 난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현행의 갑국과 을국, 개편안의 갑국과 을국을 살펴봐야 됐는데 사실 숫자 계산도 정말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킬러 문항이긴 하죠. 왜?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에요? 나머지 시간이 걸리지 않는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셔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재학생들은요. 2차 지표평가 끝나고요. 탐구 과목 공부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N수생의 공부도 따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N수생들도요. 아마 이제부터 내가 탐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라고 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맞는 말이기도 해서 위험한 거야. 탐구 공부 어느 정도 N수생들 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탐구 공부를 따로 빼서 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요. 재학생과 N수생. 뭐 어느 정도 개념이 다 돌아가 있다는 가정하에 개념의 빈틈 어떻게 채워주셔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요. 기출 좀 봅시다. 기출. 선생님 좀 기출 다 풀었는데요. 기출을 다 풀 때 두꺼운 기출 문제집을 한 번 더 풀어라, 두 번 풀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기출 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90% 이상 넘어가는 거,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우리가 굳이 또 한 번 풀 필요는 없어요. 이미 기출 문제 어느 정도 한 번 더 풀었다. 고난도의 문제들,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연습을 조금 더 해주시고 선지의 디테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번 7월 학평에서도 지금까지 나왔던 선지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마지막. 자 이제 우리 문제 풀이 해주셔야 됩니다. 개념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연기교제 수능 완성을 통해서 문제 푸는 연습 해주시고요. 고난도 문제들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들도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정법 1등급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까지 계속 정진 정진 앞으로 나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총평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해설 강의부터 1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호였습니다.